약간 마카롱을 합쳐서 꼬치 메뉴 중 하나로 약카롱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599 영어 556처럼 숫자랑 알파벳을 조합하는 암호를 적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진짜 암호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전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이 수수께끼 암호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니셜을 뜻한 암호라고 해요. 트렌드를 읽는 가장 빠른 방법 트렌드 하드캐리 시간입니다. 우리 요준 사람으로 하드캐리 해줄 뿐이죠. 트렌드 미디어 캐릿의 강지혜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트렌드 코너를 격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트렌드 또 인기 급상승 채널 또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는 밈까지 좀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2주의 트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주의 트렌드는 뭔가요? 2주의 트렌드 전통시장의 뭔가 팝업스토어가 열려서 주목을 받았던 사례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네. 팝업스토어라고 하면 요즘 뜨는 동네에 많이 열잖아요. 근데 이번엔 전통시장 안에 열린 거예요? 네. 맞아요. 최근에 서울 종로에 있는 광장시장에 한 맥주 브랜드 팝업스토어가 열렸는데 요즘에 전통시장이 노포도 있고 그로서리 마켓같이 힙한 마켓도 열리면서 뭔가 그런 가게들의 조화를 즐기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젊은 층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특히 요즘 뜨고 있는 신당이나 약수, 금호에도 모두 전통시장이 있고요. 이런 전통시장에 팝업스토어가 열리는 경우 흔치가 않아서 좀 색다르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랑 핫플레이스가 조합을 이룬 건데 조화인데 아직 못 가봐서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잘 안 가서 일반 팝업스토어랑 이런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팝업스토어랑 차이가 있나요? 네. 약간 전통시장의 특색을 잘 살린 게 특징인데 뭔가 약간 로커를 잘 활용하면서도 요즘 트렌트를 잘 녹였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맥주 브랜드 팝업스토어는 광장시장에서 되게 유명한 박간의 빈대떡이라는 집이 있는데 그 가게랑 협업을 해서 맥주와 한식 페어링 메뉴를 판매하기도 했고요. 실제 시장에 있는 가게랑 협업을 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되게 약과가 유행이잖아요. 한 브랜드, 한 편의점 브랜드에서는 약과 매출이 9배 이상, 9배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약과랑 약간 마카롱을 합쳐서 꼬치 메뉴 중 하나로 약카롱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카롱인데 마카롱의 그 빵 부분을 약과로 대신하고 필링을 가운데 넣은 거죠. 장을 보러 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팝업스토어도 즐기로 같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가면 굿즈 같은 것도 살 수 있다고요. 네. 좀 약간 유행하는 굿즈 트랜을 되게 잘 적용했더라고요. 요즘 라벨 스티커가 되게 유행이거든요. 원하는 문구나 이미지를 넣어서 커스텀하는 그런 스티커인데 약간 해당 팝업스토어에서 세트 메뉴를 포장해서 구매하면 자기가 원하는 문구, 약간 자기 별명이나 이런 문구를 넣어서 라벨을 만들어서 스티커를 붙여주는 커스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게 만들어지면은 사진을 한 번씩 꼭 찍게 되고 공유를 하게 되니까 또 마케팅적으로도 좋겠네요. 네. 그리고 요즘 약간 마트 감성, 옛날 시장 감성이 감성이 약간 힙하다고 느끼는 20대가 많아졌는데 그래서 약간 핫플에서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팔 법반 약간 전단지 콘셉트에 약간 스티커나 굿즈를 파는 것도 되게 많아졌거든요. 해당 팝업도 약간 팝업 홍보물을 전단지 시장이나 마트 전단지 느낌으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트렌디한 팝업 스토어인데 전단지 자체를 마트에서 오늘 특가 세일 이런 것처럼 전단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지혜 에디터는 이런 새로운 시도 어떻게 해봤나요? 약간 경동시장에도 요새 브랜드 공간이 되게 많아 요즘 한두 개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잘 팝업을 열지 않는 공간 되게 잘 빨리 선점을 한 것 같고 그냥 열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로컬 마켓들이랑 같이 잘 협업을 한 게 좀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경동시장을 그냥 갔다가 팝업 스토어를 만나는 그냥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기쁨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마음은 드나요? 네. 약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안에 있는 유명한 마트의 메뉴도 먹어볼 수 있으니까. 이번 주 트렌드 전해드렸고 다음 트렌드로도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 가져온 트렌드는 약간 중고등학교에서 화제인 익명 투표 앱이에요. 네. 앱을 이용해서 썸을 탄다고요? 네. 맞습니다. 약간 중고등학생들이 자기 학년이랑 학교를 선택을 하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앱인데 앱 이름은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이 앱이 4월 말부터 앱스토어에서 소셜네트워크 차트 순 1위를 기록했거든요. 앱에 딱 접속을 하면 웃는 게 가장 예쁜 사람은 연애를 제일 많이 해봤을 것 같은 사람은 이런 여러 투표 주제가 날라와요. 그 아래 이제 객관식으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뜨거든요. 내가 직접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뜨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질문과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진으로 그 질문들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익명 투표인데 어떻게 썸을 탄다는 거예요? 약간 웃는 게 가장 예쁜 사람은 같은 게 있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애 이름을 은근슬쩍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럼 쉽게 말해서 진실게임을 앱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럼 누가 나를 투표했는지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가장 예쁜 사람은으로 저를 선택을 했으면 제가 그 앱 내에서 약간 포인트를 쌓으면 그 포인트, 다시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아나운서님이 가장 웃는 게 예쁜 사람을 저를 선택하면 저한테 날아와요. 투표를 받았다 이렇게 그럼 제가 이제 쌓은 그 포인트로 누가 날 선택한 건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초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 최선화라고 하면 치의시오, 니은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요. 초성 통해서 누가 날 좋아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요새 10대들의 약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요런 요 알림을 캡처한 게 도배되어 있대요. 누가 나 뽑았냐, 고맙다 이런 식으로. 음, 일단은 뭐 학교 학년 반을 써넣어야 된다는 이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안에. 써넣어서 회원 가입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이번에는 핫한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주는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주의 뜬 채널로 가보겠습니다. 네. 하드캐릿! 이번 주에 뜬 첫 번째 소개할 채널은 랄랄이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이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저한테 뜨더라고요. 요즘 핫하긴 한가 봐요. 네, 맞아. 되게 많이 뜨고 있는데 약간 랄랄 채널 자체는 원래 이전부터 유명했는데 최근에 랄랄 채널에 올라오고 있는 기싸움 ASMR 콘텐츠가 되게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옆에 앉은 사람이랑 은근히 기싸움을 펼치면서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화장을 잘하는지 이런 거를 약간 대결하는 코믹 콘텐츠예요. 코믹 콘텐츠인데 말이 없어요. 대화가 없고 행동이나 눈빛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고 ASMR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소리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표정이 웃겨서 좀 약간 인기인 것 같은데 이 기싸움 ASMR 콘텐츠가 원래 1200만 팔로워가 넘는 해외의 틱톡커 에디실바가 원조거든요. 이분이 브라질 남성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분의 기싸움 콘텐츠가 틱톡에서 약간 유행하면서 약간 메가 콘텐츠로 떠올랐는데 랄랄 님은 이제 이 유행을 참고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랄랄 채널에 이 기싸움 ASMR 콘텐츠가 유행하게 된 게 에디실바 아예 한국을 초청해서 둘이 같이 콘텐츠를 찍었거든요. 브라질 사람인데 한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아예 같이 콘텐츠를 찍고 여러 개 영상을 냈어요. 이전부터 약간 댓글이나 커뮤니티에서 둘이 같이 이 콘텐츠 찍으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둘이 실제로 같이 영상을 찍으니까 엄청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이 채널이 더 유명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팬들이 아이디어로 댓글에 달아준 거를 실제로 실현을 시키면서 뭔가 더 대박이 난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디어를 수용하면서 팬들과의 소통이 엿보인 랄랄이 이번 주 뜬 채널이었고 또 뜨고 있는 쇼폼 채널도 있다고요? 네, 약간 인스타그램 리스에서 떡상한 채널인데 하빈쌤이라는 채널이에요. 하빈쌤? 네, 이 쇼이 이제 수영 강습 콘텐츠를 약간 상환극 영상을 올리는 채널인데 구독자님들을 이제 회원님이라고 부르면서 형광색 수경을 끼고서 실제로 약간 수영장에서 상환극을 진행하거든요. 아, 수영 강사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채널에 약간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영상의 기승전이 플로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플로팅이 사람들 너무 킹받게 해서 이제 좋은 반응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로팅이 호감을 표하면서 계속 꼬시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약간 예를 들면 막 아나운서님의 수경에 약간 물기가 껴서 안 보인다고 하면 슥 다가가서 수경을 닦아주거나 그래도 안 보인다고 하면 입술로 닦아주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댓글로 좀 사람들이 왜 이러시는 거냐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그러니까 열받는데도 계속 보게 된다라는 댓글이 많았는데 네, 맞아요. 에디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 치명적이던가요? 저 조금 처음에 얼굴이 엄청 크게 나오니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보다 보니까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럼 구독 누르셨나요? 네.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다. 개인 취향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하빈쌤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최준이 생각난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피식대학의 카페 사장 부캐로 되게 유행했던 최준의 수영 강사 버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최준도 약간 느끼하고 능글맞은 말투로 어? 예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반응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었잖아요. 네, 계속 보게 되는. 네, 맞아요. 하빈쌤도 그런 후발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뜨기 전에 저희 오뜨밀에서도 모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 인터뷰 시간에 모실 테니까요. 비대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주의 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주의 밈 마지막은 599라는 밈인데요. 네, 이게 외계어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분들은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밈이에요. 그래서 혹시 인스타그램 메모 아세요? 인스타그램 메모? 네, 거기 인스타그램 이제 DM창에 들어가면 24시간 동안 짧은 글자를 노출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게 약간 카카오톡의 상태 메시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외 이제 10, 20 인스타그램 메모에 약간 영어 599, 영어 556처럼 약간 숫자랑 알파벳을 조합하는 암호를 적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진짜 암호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전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이 수수께끼 암호가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니셜을 뜻한 암호라고 해요. 아, 이거 진짜 암호인데 이걸 어떻게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해석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건 이제 암호 해석표가 있어야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는 이 암호를 해석할 수 있는 암호 해석표를 공유해 주기도 했는데요. 지금 사진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 5 뭐뭐 숫자가 어떤 알파벳을 뜻하는지 해석표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 599는 C라고 암호표에 나와 있는데 이 C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니셜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암호가 좀 다양해져서 아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니셜을 뜻한 암호 외에도 연인과 헤어진 사람을 위한 암호라든지 I miss you를 다른 암호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SNS 암호가 되게 빠르게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호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고 이거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 어렸을 때도 이런 암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학창 시절에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암호.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인스타그램에서 599 이런 식으로 암호표가 새롭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1부 끝곡으로 유나의 비밀번호 486 들었는데 그 암호가 가장 쉬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앱에서 학생들끼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익명 투표 앱을 이용한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요즘 이런 익명 그리고 암호를 이용한 소통이 좀 유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우리 요즘 사람으로 하드캐리해준 캐릿의 강지에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해주세요.